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인 두산이 세계의 지도를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산은 사회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뜻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를 핵심 사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두산은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 26% 영업이익 23%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는 전 세계 35개 국가에 4,100여 명의 딜러 네트워크 114개의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목할 만한 성장의 밑바탕에는 글로벌 인재 확보와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람의 성장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이룬다는 투지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산의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 발전 및 워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두산 중공업은 전 세계에 500기 이상의 설비를 공급한 화력발전사 해수, 탐수 설비 분야 세계 1위 공급업체로서 MSF, MED, RO 등 3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워터사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최고 수준의 원자력 핵심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사 선박 엔진 부품, 발전 설비 제철 설비 및 금형 공구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단조 사업 그리고 폴렌트, 건축, 토목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산 중공업은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통해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두산 인프라코어 미국과 유럽 소형 건설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파페 중국 굴삭기 및 휠 로더 시장에서 1위인 두산 불철식 덤프트럭 원천 기술을 가진 두산 목시까지 완벽한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 기계 사업 부문과 세계 3대 공작기계 생산업체로서 북미, 유럽 및 아시아 등의 방대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CNC 보링 머신과 가공기 분야에서 월드 탑 프레이어인 공작기계 부문 중국 및 유럽형 차세대 신제품의 성공적인 런칭과 유럽에서 물류장비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산업 차량 부문 그리고 건설 장비, 발전소 선박용 디젤 엔진과 천연가스 엔진을 상산하면서 더욱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 엔진 소재 부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인프라 코어는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 탑 3 인프라 지원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 5로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두산 건설 건설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온 두산 건설, 주상 복합인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국내 최초 수도권 광역 전철에 민자를 도입한 신분당선 전철, 그리고 국내 최장 고속철도 시공 실적 보유 등 건설 분야의 최고를 향해 오늘도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엔진 선박의 추진과 전기 생산 육상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중저속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세계 곳곳에 디젤 발전소를 공급하는 두산 엔진은 연간 1,400만 마력의 디젤 엔진 생산 시스템과 동정업계 최초로 흐름 생산 및 생산과 동시에 품질이 보증되는 풀 프로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제주 내연 발전의 선택적 총매 탈질 시스템을 공급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비상 디젤 발전소 100% 공급으로 디젤 발전 시장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산 메카텍 ASME 스탬프 ISO 90001 등 국제인증을 취득 갱신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두산 메카텍 하공 설비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산 모트롤 두산 모트롤은 국내 유압비기 시장 점유율 40%로 특히 불삭기용 주행 모터 부문이 세계 1위 상품으로 선정된 유압 전문 회사로서 향후 모션 앤 컨트롤 부문을 포함한 글로벌 종합 부품 회사로서 2013년 매출 1조를 달성할 것입니다 두산 캐피탈 기계류 할부 금융 부문 국내 1위의 두산 캐피탈은 인프라 스트럭처 서포트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오플럭스 네오플럭스는 벤처 투자 기업 M&A를 수행하는 투자 운용사이자 생산 현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구하는 컨설팅 파트너입니다 두산의 소비재와 서비스 사업군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고품질의 동박적층파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전자 스타일리시 브랜드로 유행을 선도하는 두산 무용 및 첨단 바이오 산업의 리더 두산클론 맛과 즐거움을 주는 외식 전문기업 SRS 코리아 경막의 제조의 글로벌 리더 3화 왕락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3회 우승에 빛나는 프로야구 최고 명문구단 두산대어스 국내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두산동화 세계적 고품격 잡지의 트렌드 세터 두산 매거지 믿을 수 있는 사료 생산기업 두산 생물자원 800여 점포가 입주한 패션 파워하우스 두산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광고 대행사 오리코 종합 레저타운 나데나 리조트의 또 다른 이름 두산 큐베스 최상의 서비스와 품질의 혼다 자동차 공식 딜러 두산 모터스 두산의 소비재와 서비스 사업군은 두산이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데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896년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기업으로 시작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빠르게 변화해온 기업 두산은 지주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향한 기업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산은 기업 경영 외에도 사회적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강재단과 중앙대학교 재단의 참여를 통해 매년 사회복지, 문화 및 예술 활동, 학술 연구, 교육 및 환경 보전, 세계문화 교류 사업, 우수 인재 양성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업 두산 인재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세계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환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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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